여러분 전세계에서 백의성 역사 강사를 검색하시는 많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테헤란노 대학교 젊은이들의 공부 대안 모임 테헤란노 대학교에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갑자기 하더라고 그 입시 감옥이 어떻게 됩니까 이래서 내가 진짜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래 그 테헤란노 대학교. 교자 쓰면 안 된다 테헤란노 대학의 노래하는 역사 콘서트 업그레이드 학과의 백의성 학과장입니다 여러분. . 영조 영빈 이씨 영조가 영빈 이씨다 이건 외우기 좋죠 아까 무슨 오 나의 신부님 이런 이상한 지랄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영조 영빈 이씨 넷째 부인이더라 이 사람이 소훈 이씨에다가 정성왕후 서씨에다가 정 뭐 이거에다 해서 넷째 부인이더라 거기에서 장헌세자가 나오고 여기 뭐 화평홍주 화요봉주 뭐 이러나 나오다가 상헌세자가 혜경궁홍씨 근데 여기는 혜빈홍씨라고 되어있죠 여기는요 숙빈 임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752년 사도세자의 토역경과 사건 일어나기 얼마 전에 눈에 들어가지고 김포 출신의 국녀였는데 그 아명이 유해입니다 유해 유해야 유해야 이랬던 것 같아요 그 유해라는 이름을 가진 숙빈 임씨가 있었으니 임씨가 은원군도 나왔고요 은신군도 나왔고요 은전군도 나왔어요 그래서 은원군하고 은신군을 그렇게 왕위에 올리려고 한 거예요 정후겸이 같은 새끼들이야 내가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역적이 그 앞에 선대왕께서 그 아들 놈을 보고 역적이라 했으니 역적의 아들은 역적이 아니겠는가 그게 정조죠 그러니까 그 역적이 나를 보고 역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충신이 아닐까라고 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찌꺼리고 참수형을 당한 그 사람이 그렇게 은원군 아니면 은신군으로 정조를 패하고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이거 분명히 올리고 나면 연상군처럼 할 거다 그죠?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을 때 일주일 동안 그 정조의 비와 함께 왜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물 한 그릇도 못 올립니까? 전 할아버지한테 아빠 마마 나오셔서 진짜 그건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12살짜리가 안 그래요 그러면? 아무리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아도 그렇지 않아요 은원군의 아들이 전개군이라는 애가 있었으니 그 전개군의 어떻게 돼? 아들이 철종이에요 그런데 은원군의 다섯째 아들이에요 이 전개군이 성은이시고 이름이 광이라는 애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섯째 적자도 아니고 서자야 적자는 두 명이고 뭐예요? 위에 형님 둘이 있고 첩의 자식이라고? 그러면 첩자식 영조에 맞죠? 다시 첩자식 장언세자에 다시 첩자식 저거 할아버지에 다시 첩자식 정개군에 지도 뭐야 첩자식이야 이런 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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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개인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따위를 그래 왕으로 올리나 안 나 내가 분명히 그랬죠? 정치란 뭐야? 사회적 유무형의 재화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거라고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 권위가 민주주의 시대에는 민주적 방법을 가진 투표와 개표 시스템 민주적인 경선을 어떻게 통과했느냐 이런 거 당에서 공천을 민주적으로 받았느냐 이런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관 대통령이 이런 거 싫어하는 거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권위가 뭐냐고 적장자 이거 아닙니까? 정실 왕비의 첫째 아들 혹은 근데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 뭐 이런 거 맞죠? 그래야 뭐 안 그래? 신하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병이 서잖아요 숙종 보세요 그러면 숙종 맞죠? 어린 나이에서 수렴 첨정을 탁 거부해버려 14살짜리가 거부해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살 연상이지만 내 사랑하는 여인을 탁 끌어올려 안 그렇습니까? 노론의 어떤 그런 정략 교론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조반정 이후에 무슨 국혼 물실? 나라의 혼인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고? 그건 네 사정이고 인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 되는데 영조가 어디 거라 하겠어요? 안 그래요? 이렇게 여쭤봅시다 그 정성황후 서씨 있죠? 그대의 손이 참 고꾸려 그러니까 물리를 안 해봤어요 네가 지금 내 그거를 욕하는 거지 내 엄마를 욕하는 거지 해가지고 다시는 찾지 않았다 했잖아 그 여자는 노론이 아니었나 보지 저 아버지가 노론이면 어디라고 그런 행동을 해? 그렇습니까? 회갑잔치도 안 채주고 같은 날에 그 화환옹주 저거 남편 정치다리가 죽었는데 그 왕비가 죽은 그 날에 화환옹주 위로하러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영조가 그게 인간이 할 짓이요? 지가 그렇게 독수공방 시킨 정성황후가 죽었는데 화환옹주 위로하러 가야 된다고 그래 가야 되는 그게 제정신 박힌 인간입니까? 노론한테 잘 빌라고 지 새끼도 죽인 놈이 정조가 등 여러분 수빈 박씨 위빈성씨라는 사람이 있지 거기 이 산의 한지민입니다 이산의 한지민 동의가 거기서 와 나오나 동의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지 선조로 의심되는 무수리 최씨를 무수리 신문에서 벗어나게 만든 최악의 역사 왜곡 드라마예요 MB의 완전 역사 조작입니다 그러면서 뭐 어디 최 무수리가 악공의 자식이고 돌았나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이산 여러분 드라마 이산 이서진씨가 뭐로 나왔어요? 정조로 나왔던 이산 그렇죠? 네 바로 그거 있어요 저거 보십시오 첫 시간에 안 들어오면 저런 효과가 있네요 유튜브로 보지 뭐 이러면요 저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백이성 강사의 어떤 분위기에 젖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내 수업을 끌어가겠다는 어떤 욕구가 조금이라도 숨어 있을 때 저런 효과가 나온다 아시겠어요? 알겠습니까 한수연님 30분 늦게 들어온 것도 그런 효과예요 아시겠습니까? 시작하자마자 한 10만 조회를 하면서 모두 다 사람들이 한지민 동생은 알겠지? 이러면서 한수연 미치겠지? 이제 좀 고마워 그러니까 황 작가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매일 시간마다 안 그렇겠어요 한 번 언급돼도 이랬는데 안 그래 죽겠는데 그러니까 해탈했다잖아 이제 그 다음에 혼종이 효명세자의 아들 로나드라 순호나우 김씨 순호나우 조씨 용성 부대부인 염씨 내가 전국의 염씨들에겐 죄송한데요 이 전개군이 제대로 된 처갓집하고 결혼했을까요? 아니겠죠? 염씨분들에겐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전개군 부인이 이렇다고요 그러면 여기 임씨에서 나온 은신군의 양자로 들어간 애가 남연군이에요 그 남연군이 두 아들을 낳았으니 흥인군 이채흥이하고 뭐야? 흥선군 이하흥이란 말이에요 그쵸? 여기에서 나온 게 고종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다시 명성왕후 민씨 사이에서 낳은 순종 순종의 부인이 누구예요? 아까 민진후의 오대손 이쪽은 민진원의 오대손이고 민진후의 오대손이 누굽니까? 아니요 민진후의 오대손이고 민진원의 오대손 순명효왕후민씨가 되겠습니다 이 순명효왕후민씨는 족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 며느리입니다 황산벌에서 이름만 하재 반구리가 맨 처음에 백제 성 앞에 계백이 성 앞에 가서 나는 신뢰의 와랑 반구리대 이러잖아 황산벌에서 그래야 먼굴? 이러잖아 백제병사들이 아야 울지 말고 살살 얘기를 해봐 그러면서 식전 뱃바라부터 허위없게 칠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신라대왕 김춘추의 조카이자 사위이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의문나는 점 조카면 조카고 사위면 사위제 조카면서 사위는 어나라 개족보 얘기여 이렇게 얘기하잖아 백제 사람들이 그렇죠? 이게 무슨 족보예요 그렇게 치면 조카면 조카고 며느리면 며느리지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세도정치의 끝판입니다 아시겠어요? 1895년 겨울에 을미사변 때에 이 순명효왕후민씨가 세자빈이잖아요 그 세자빈이 앞을 막아섭니다 명성황후의 앞을 일본군들 앞에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가슴이 팍 찔립니다 비켜 이거 뭐야 그 찔린 고통이 너무 심해서 어떻게 되나요? 그로부터 10년을 더 사시다가 돌아가십니다 여기서 막 고름나오 그래서 지금 한의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그 신록에 적혀있는 증세에 보면 유방암이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치료가 안 됐겠죠 그때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 부분까지 제가 욕하자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렇다 조선후기의 그것이 여기 보시면 여기 은신군이 쪼개서 순종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보세요 흥선의 아들과 손자가 왕위에 올라갔죠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거죠 명당이라는 영화 보면 어떻게 돼요? 이대천자 지지가 그렇죠 이대천자 천자가 뭐야 중국의 천자잖아요 그게 뭐야 대한제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흥선군이 그래 중국이 천자지 무슨 우리가 천자야 처음에 그러잖아 그래서 이대천자지지라 그래서 거기다가 뭘 세웠다 절을 하나 세웠다 그랬잖아 그 지기를 누르기 위해서 왜 이대가 되고 나면 이 왕실이 쇠락하면 어떻게 돼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가 있는 거야 예 그래서 그게 이 묘 짜리입니다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상가리 상가리에 있는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의 묘입니다 바로 오페르트 독일의 오페르트에게 어떻게 돼 복을 당했는데 밑에 지기를 한 번 더 누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왜 이대까지만 가고 그 다음에 절손될 수도 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화를 막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화기를 막기 위해서 뭘 밑에 깔았어요 석회를 엄청나게 부었다고 그러니까 오페르트가 그것까지는 모르잖아 그거는 국가기밀이잖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오페르트가 이거를 알고는 이 땅에 관 저기 조선 사람들은 땅에 관심이 많다 그래가지고 남연군의 관을 드러내가지고 그것까지고 협상을 해가지고 독일하고의 무역협 조약을 빨리 맺게 하는 어떤 매개체로 쓰자 이렇게 인간 이하의 짓거리를 했다고요 오페르트라는 새끼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보고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척화비를 세우는 거예요 이 새끼들 안 되겠네 이렇게 돼가지고 물론 그 이전에도 뭐가 있었어 병인 양료가 있었고 병인 박해가 있었잖아요 내가 아까 병인 박해 오는데 8천명을 주겠다고 했잖아 용산구 이촌동에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새도 이촌동에 외국 사람이 많이 사는가 봐요 하도 거기서 외국인들이 많이 죽어가 동부 이촌동에 외국인들 많이 살잖아 그거 조금 부자 동네 아니에요? 용산구민인 윤번기에게 물어보면 아주 부자 동네죠 아 그렇구나 요번에도 거기가 권영세 의원이 예죠 그래도 정의당도 표를 많이 얻어가지고 거기는 민주당 공천 자체가 잘못됐어요 같은 권씨를 공천했어야 되는데 예 그랬으면 정의당이 표가 그 말이 안 나왔을 건데 정의당이 표가 만 표가 넘게 나오는 바람에 표가 갈려가지고 육백 표 차인가 팔백 표 차인가 졌을 거예요 아마 아 이런 코미디 같은 얘기가 자 여기까지 얘기 들으면 이거 몇 자리를 잘 써서 웃기지 마세요 세상에 그게 지금 왕이 십구 세기에 하는 소리예요 왕 로얄 패밀리들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를 지배하는 그 사상이 풍수 지리설입니까 도참설이에요 주사 승리학 아니에요 왜 이래 정말 무슨 이 몇 자리를 가지고요 조승우가 나온 그 영화 보세요 지성 나온 그 영화 그 보시면요 뭐냐면 몇 자리를 갖고 삼천포 김성균하고 싸운다 김성균이 김병기로 나와요 안동김씨 3대 세도 김병기의 양자가 누구예요 옥규이 아닙니까 옥규이 여러분들 어? 여러분 옥규이 몰라? 김옥균이라고 몰라요? 아시잖아요 김병기 양자예요 내가 하는 말이 사람들도 악플 많이 달리겠네 김옥규이니 친구가 새끼야 이런 거 많이 달리겠네 여기에 강화도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야 철종이죠 내가 언제가 밀란이 엄청나게 셌다고 1850년부터 1863년까지라고 그랬죠 교과서에 적힌 건 뭐 1862년 진주 경상 우병마사 백락신에 의한 어마어마한 삼정의 문란에 의해 벌어지는 뭐예요 진주밀란 소위 말하는 임술 농민 봉기 그것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 영화 중에 하나 뭐예요 강동원 내가 강동원 너무 좋아하는데 강동원 너무 좋아하는데 강동원이 악역으로 나오는 거예요 강동원이 풍양 조씨의 남양 조씨 남양 남양 조씨의 조병갑의 조병식이라는 애가 있었고 조병식의 사촌인 조병갑이가 고부 군수로 내려가가지고 했던 그거 여러분 조병식이 했던 제일 유명한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는 조치가 먼저 반공령 반공령이라는 게 무슨 일본으로 그 저기 뭐야 쌀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거를 막자 하고 한 건 줄 아시잖아요 아니에요 조병식이 지가 수탈해야 될 쌀이 일본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내가 좀 더 무야 되는데 이 말입니다 그런 탐관오리예요 걔가 그 손녀딸이 지금 그렇게 이와이들 교수나 하고 앉아있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사촌 형한테 뭐를 배웠겠냐 옛날에 사촌 같으면 뭐야 지금 친가족이야 친가족 지금으로 치면은 사촌 형한테 뭐 배웠겠어요 조병갑이가 여러분 갑질하는 것만 배웠겠죠 그렇죠 그 탐관오리가 그렇게 전라도 고부에 내려가서 누구 아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야 명성아 민비가 있던 시절에 민비 밑에 있는 뭐야 진영군한테 돈 갖다 바치고 나주 뭐야 고부 군수를 따먹은 거예요 내가 이거 되는데 돈이 얼만데 소위 얘기가 뭐야 아까 전에 조감도로 치면은 하나가 임명되고 나면 그 다음에 10일 뒤에 또 한 명 출발하고 또 한 명 출발하고 해갖고 돈은 세도정치 가문이 다 챙긴다 했잖아 나합이가 그렇게 할 것까지 이제 예상을 해갖고 처음에 진영군이 고부 같으면은 옥답이기 때문에 웅장한 소출이 많이 나는 곳이므로 세금까지 다 해가지고 150점 갖고는 안 됩니다 500점 내놓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한 열흘 한 한 달 뒤에 매감 매직할 것까지 다 해서 한 2000점 내놓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 뒤에 다른 사람 받지 말라고 그렇지 않겠냐고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돼 다 착복한 돈 아이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돈이 진영군한테 다 가는 거죠 그럼 진영군은 그 돈을 가만히다 창고에다 쌓아두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써야 되잖아요 어디다 씁니까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재투자 개념으로 생각할까요 지원자 좋고 많은 걸로 생각할까요 지원자 좋고 많은 걸로 생각하겠죠 가장 많은 소비가 일어나는데 그 소비는 결국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뭐예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구판 벌리는 거 그 구판을 어디다 벌려 어디다 벌리겠어요 백성들을 위해 벌리겠어요 이상한 데다 벌리겠어요 이상한 데다 벌리겠죠 금강산이 봉우리가 몇 개예요 12,000개 아니에요 12,000개당 뭐야 배 100포 쌀 1000섬 뭐 이난리를 쳤던 게 진영군이에요 그걸 보고 나라 잘 돌아간다 했던 게 명성황후고 아시겠습니까 그 돈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미국의 칼로스가 그거를 대량으로 수출했나요 그때 아시겠어요 맞죠 그 신라에 왜 내가 얘기하잖아 에밀레종 자꾸 얘기하는데 그 장육삼존불인가 그거 신라 진신산보인가 뭐 있잖아 진산삼보라는 거 장육삼존불이라는 게 있어요 황룡사의 대불인가 그 대불이 무슨 뭐 배에다가 상국 유산가요 거기 보니까 왜 배에 인도의 무슨 왕이 불법의 인연이 닿는 곳에 가가지고 이 장육삼존상이 세우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무쇠 몇만근인가 뭐 이렇게 오는 바람에 그거를 보고 지었다며 말이 되는 소리를 하이소 무쇠 몇만근을 실을 수 있는 배가 뭐 그때 우주선이 있었다는 얘기가 정주영이가 배 만들어줬어요 인도왕한테 그 배가 아니 그 쇠가 뭐겠냐고 수탈한 거 아니에요 수탈한 거 여러분들 그럼 불교는요 거기에다 불상 만들고 이렇게 하면 돈이 돌아요 안 돌아요 안 돌죠 이제 고려가 왜 망했는지 아시겠어요 신라가 왜 망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무당구설 하면 그 산천초목에다가 한 봉우리당 얼마 이래버리면 거기에다가 핸쌀하고 배는 결국에 누구도한테 오는 거예요 진영군 지한테 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제사를 주관한 사람 누구 고종 뭐 때문에 목적이 뭔데 순종이 하도 빙식이 같아서 자꾸 아프니까 무병장수를 원한다 자 백성이 가장 중화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조상식과 곡식시는 그 다음이며 군왕의 자리는 가장 가볍습니다 하는 게 사서 중에 어느 개입니까 맹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맹자가 그거대로 안 하고 군주가 제일 그거 하고 그보다 더 하는 건 아까 뭐야 군주 위에 있는 게 만동묘지기를 안 했나 군주 위에 있는 게 뭐겠어요 여흥민시잖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낳은 내 자식이 돼가지고 내 조카가 지금 저 마누라가 돼가 있는데 이 세자가 불안정하게 자꾸 아프다 하는 것은 뭐야 백성들 백만 명이 죽는 것보다 더 적어들한테는 위중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사고방식을 그렇게 하면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나쁜 년인지 안 그렇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뭐야 안동김씨가 덱 데리고 오는 강화도령 옛날에 1963년도 영화입니다 신영균씨가 강화도령으로 무슨 그때 강화도령이 이렇게 뚱뚱하단 말이에요 나중에 성남시장 성남시장은 이대엽씨고 신영균씨가 국회의원을 한번 했나 하여튼 여기는 신상욱 감독의 부인 최은희씨 이분은 강화도령이라는 영화 주제가를 불렀던 가수 박재란씨입니다 박재란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최은희가 했던 게 뭐냐 하면 순정이입니다 순정이 철종이 강화도에서 짝사랑했던 여자 그래서 신안동 김씨에 의해서 의문사를 당했다고 생각되는 여자 철종이 피눈물을 흘리죠 정말 철종이 어떻게 왕위가 됐고 어떻게 왕위가 되면 뭔 상관인데 어차피 일자무식 새끼가 왕이 됐는데 일자무식은 아니었다고도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어요 어렸을 때 한양에서 컸기 때문에 그래도 천자문은 뗐다 왕이 천자문은 뗀 게 자랑이냐 천자문은 뗐는지 안 뗐는지 시험 보고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안 돼? 빙식이 같으니까 했겠지 그렇죠? 드디어 백성이 들고 일어납니다 누구? 정감록입니다 정감록 왜 정시냐? 청나라를 끝까지 반대하고 대만과 푸저우에서 정권을 세웠던 사람 정성공입니다 조선 왕조의 끝까지 반대했던 안티 조선의 원조가 포은 정몽주라서 이방원에 의해서 억울하게 희생돼서 네가 다 만들었는데 조선 말에 와서야 다시 복권이 돼서 하도 억울해서 정도전을 기리기 위해서 무슨 기축옥사에서 호남 지방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선조에 의해서 1889년부터 91년까지 선조를 괴롭히다가 갔던 그래가지고 처형됐다고 생각되는 정여립을 위해서 개소리하지 마세요 다 정성공입니다 그 세 명이 됐을 것 같으면 이게 훨씬 조선 전기에 나왔어야지 이게 여러분 언제부터 공식 보고되는지 아십니까? 승정원일기 누구? 1735년도에 승정원일기에 맨 처음 언급됩니다 1735년이 누구의 제왕때입니까? 영조때입니다 정감록에 이르는 말은 모두 험하고 징그럽게 짝이 없으니 백성들에게 이단시하고 지니지도 못하게 해야 합당하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영조때가 얼마나 살기가 뭐 같았으면 정감록이 유행하겠어요 정보령이 나와가지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2007년도에 그 사람이 그렇게 떴잖아 정동령이라는 사람 그 정도령이 바로 나요 아시겠어요? 그 정감록에 보면 전란이 일어날 경우에 10승을 정해놨으니 거기 10군데를 정해놨으니 거기로 숨어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어떻게 돼? 경상북도 풍기라는 곳입니다 그 풍기라는 곳에 어떻게 돼요? 정감록을 믿고 6.25 사변이 일어나자 6.25 아니다 남면 북양 정책이 전면 시행되면서 땅 가진 사람들의 일제가 막 괴롭히기 시작하자 평안북도 벽동군 무슨 뭐 위원군 무슨 저기 철산군 광명 말고 광명 말고 평안북도에 철산이 있어요 그게 광해군 때 가도 문제라고 모문용 사태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철산군이에요 그런데 계시던 분들이 풍기로 내려왔어 정감록에 적힌 거 보고 내가 저기 내려가야지 이라고 나온 거야 그래서 인견 있죠 누에 고치해서 짜내는 거 그 인견 산업이 원래 그 평안북도에 있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다 뭐야 풍기로 내려와서 어떻게 돼요 풍기 쪽은 경상북도 주민이 50%밖에 안 돼요 북한 주민들이 거기 많아요 정감록이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 민중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어 언제부터? 영조 때부터 아시겠습니까? 저는 조선왕조가 언제 망한다고 언제부터 이게 망조가 들었다고 보냐면 영조 때 정감록이라고 하는 것이 민중들에게 광범위하게 읽히기 시작하면서 이게 뭐냐 민심이 사실상 조선왕조로부터 등을 돌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글자 하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라에 대한 반감을 품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보겠어요 점을 보러 가요 과학도 없고 의학도 없던 시절에 점을 보러 가서 내가 어떻게 살겠는가 지금 그 심리를 사람들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예요 법륜스님의 증문즉설이야 그거 옛날에 다 점쟁이들한테 가서 물어보던 거예요 그거 내 아들이 사업이 안 되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내 집을 싸게 내놨는데도 안 팔려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집 나간 베트남 며느리가 원망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애 둘 만나놓고 가서 시엄마인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요 남편이 바람나는데 그때는 다시 합치긴 했으나 마음속으로 용서가 안 돼요 뭐 이런 거 있죠 그 아들이 나이가 50이 됐는데 아직도 장가를 못 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뭐야 다 옛날에 누구예요 점쟁이들한테 가서 물어보던 거예요 점쟁이가 그냥 내 판단에 의거해서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먹히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감록에 이르기를 하고 얘기할 거 아이가 그러니까 정감록이라고 하는 것은 구전되어 내려오는 기록보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 정감록 기록 보면 요만이밖에 안 돼 이게 살을 붙여서 이마에 댄 거예요 아시겠어요 정감록은 조선시대 위키피디아다라는 말까지 나오겠어요 아무나 와서 살을 붙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센 거 좀 더 섹시한 거 좀 더 선정적인 거 좀 더 극단적인 거 이런 걸 자꾸 붙이지 않겠냐고 거기에 그러다 보면 영조가 말하기를 내가 읽어봤더니 말이 매우 징그럽고 역겹다 이 말이에요 그죠 지 정치가 똑바로 안 된 거는 탓 안 하고 아시겠습니까 오죽이나 민중들이 답답하면 그따위 책이 오고 가겠느냐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감록을 믿고 나를 따르면 정감록에 이르기를 또 말하는 게 according to the 정감록 이르기를 뭐예요 내 비록 성이 홍씨지만 정도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나를 따라오면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잘 안 따라오거든 그 따라오게 하는 최고의 드립이 뭘까요 드립치는 거 우리가 이걸 구라 친다 그러죠 신한동 김씨의 유명한 사람이 김구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한동 김씨입니다 그래서 신한동 김씨의 후손입니다 그 MC 그리가 아시겠어요 그죠 신한동 김씨에서는 저러나가 다 있는데 아쉽겠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동현하고 김영무 변호사는 남이 아니에요 김현장의 김영무 변호사는 아시겠습니까 놈이 아니라고 사실이 틀리면 틀리다고 하세요 내가 얼마나 조사를 해봤겠어 안 그렇겠어요 이런 소리를 그냥 해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고 얘기하느냐 나를 따라오면 정감록에 이르기를 금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와 하고 따라 붙는 거야 이걸 소위 얘기해서 뭐라 그래요 금광드립이라고 얘기합니다 금광드립입니다 금이 많이 나온다 홍경래 우군책 중소상인과 이희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소상인 사람 많이 모이면 좋잖아 아따 내 물건 팔 수 있는 기회다 나중에 다음 후에 처형당하고 한양으로 끌려가서 능지처참 당합니다 여기 또 정감록을 잘 활용하신 분 세 분 있네 최재우 최시형 손병희 정감록을 완전히 정감록대로 한 건 아니지만 부적을 뭘 써요 주문 궁을을 쓰는 거야 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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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있죠 그 정감록에 있는 주문입니다 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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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그래 궁을 궁을 하고 막 쓰고 나서 그 한지를 불태워서 가루를 계곡물에다가 타서 마시면 무병장수한다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교주가 시킨 게 아닌데 자기네들끼리 발전을 하는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안핵사 안핵사 이용태가 뭐라 그래 니가 수훈 최재우 니가 그렇게 시켰지랄까 저는 그렇게 시킨 적이 없습니다 교주가 돌았습니까 그런 거 하게 시키게 수훈 최재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마지막 세도가문 여흥민씨 삼방파 오늘 여흥민씨께서 오지 않으셔서 그분이 삼방파거든 소위 뭐야 그분이 어떻게 돼요 조선 후기 같았으면 자 안동김씨 풍양조씨 여흥민씨의 혹은 윤번기 집안인 파평윤씨의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자 보세요 만약에 딸이 하나 태어났어 딸이 하나 태어났어 얘 나름대로 괜찮고 좀 뭐라 그럴까 똑똑해 그때부터 얘를 바라보는 사람들 시각이 어떻게 바뀔까 십구 세기 같으면 얘 커서 왕비 될지도 몰라 갑자기 태도가 좀 공손해지지 않을까요 그죠 왕비 될지도 몰라 다른 집안은요 자식이 너무 똑똑해도 별 기대를 안 해요 어차피 그 집안이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이 씨 위에 김씨고 이 씨 위에 조씨고 이 씨 위에 뭐야 민씨란 말이야 오죽하면 64촌이 되라고 했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아마 여기 민진후 인연왕후 있죠 인연왕후 집계자 민유중 집안 이게 삼방파입니다 영흥민 씨 중에 삼방파가 유독 척족가문이란 말이야 얘네들이 아는 말이야 민진후에서 칠호기가 오고 승호 그다음에 입양됐죠 그러니까 64촌이 되라는 말 아닙니까 내가 아는 말이야 영의기도 입양됐죠 민영의기 대통령한테 절이나 꾸벅하고 있는 놈 그다음에 안중거의 문전박대한 놈 그다음에 여기 정식이 병호 그다음에 민성기 족보에 기재 안 된 기자 다음에 경자항렬이래잖아 그분 가운데 글자 경자야 아시겠습니까 우리 한수연님이 늘 챙기시죠 오늘은 영흥민 씨가 안 오셨네요 이런 말 아시죠 우리 황 작가님도 영흥민 씨를 굉장히 웃기고 웃습니다 그래서 진원 태호 승호 태호 태호의 친아들이 영의기예요 근데 민승호가 상자 열다가 폭탄 터져서 죽었잖아요 그때 10살 된 저거 아들도 같이 죽었거든 손이 없거든 그러니까 승호를 제사 지낼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돼 사촌인 영의기를 여기로 한 거예요 친양자 입양을 한 거예요 내가 그랬죠 엄마 아버지 누군지 다 알면 친양자 그렇죠 엄마 아버지 누군지 모르면 양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순명의 왕호 왔습니다 진영이에서 내려온 게 누구야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뭐야 민영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민영환이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민영환 이해가 되십니까 산방파의 돌림자 뭐야 경자라잖아 가운데 경자 인천연수회 국회의원 한 분 계시잖아요 민경우기죠 그죠 삼정이정청입니다 정확하게 얼마 삼정이정청을 설치해가 조선왕조가 자체적인 정환에 3개월 이런 3개월을 여러분 우리나라 고유 언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글자로 3개월 달포 사극에 많이 나오잖아 한 달포 걸릴 것 같아요 한 달포 있으면 갚을 건데요 지금은 3개월이면 한 학기예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죠 예전에는요 한 3개월이라는 건 그건 아유 오죽하면 여러분 그 유명한 갓제이 내일 모레 신발제이 3일 뒤에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갓제이 내일 모레 갓 만든 사람이 있잖아 내일 모레 구두 신기료장수들 있잖아 이거 저기 3일 뒤에라는 말은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일 것이지 3일 뒤에 진짜 찾아가는 놈은 바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어 그러니까 뭐야 빚제이가 달포 뒤에 갔겠습니다 라는 말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달포 뒤에 나온다 이런 말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농민봉기가 삼정이정청 삼정이 뭔데 1. 내 딸을 왕비로 앉혔으니 이제는 내 세상이요 내 딸은 세자빈이니라 풍양조씨 바친 내 물은 백성들에게 세금으로 곱절 받아내자 여기 삼정에 물난 전정 문서에도 없는 땅에 왜 세금을 매기느냐 이곳은 황무지인데 수확세를 낸다고요 말이 많다 이 말이죠 왜 얘네들이 다 안동김씨하고 풍양조씨가 매관 매직한 애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돈을 얼마나 썼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다 뜯어내야지 그렇죠 그래서 선출 공직자들 선거 벽보나 집에 오는 그거에서 어르신들이 뭐만 봅니까 재산만 보죠 빚이 많은 새끼는 일단 안 뽑아요 어르신들은 왜 빚 많은 새끼 뽑아나오면 지 빚부터 갚으려고 할 거 아이가 되고 난 다음에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나온 사상이라고 그게 안 그렇습니까 왜 국회의원으로 뽑히고 나면요 자기가 먼 빚을 어디에 지고 있던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합법적 권한이 있어요 어떤 빚이든지 간에 2% 이자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거 금리 인하 요구권 예 있습니다 그럼 당신 아들이 군포를 내지 않았소 군정 자 영조 때 그렇게 잘라빠진 균력법을 했다며 그러면 이거는 괜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잘했다며 내지 않아서 갓난아기에게 세금을 물리다니 이웃이 내지 못한 군포를 내가 왜 내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죽지 그러니까요 족징 인징 이 새끼 그 사람 팔촌이잖아 니가 내 인마 그 다음에 뭐야 백골징포 여러분 황구첨정 그게 다 뭐야 군포야 군포 영조가 균력법을 했다며 그게 그래 업적이라며 안 그렇습니까 여기 제일 심한 건 황구 강제로 곡식을 빌려주는 게 어디 있소 필요 없다고 했는데 이럴 수가 껍질과 모래투성이네 이자나 척척 갚으셔 요것이 바로 뭐가 돼 문제가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수결이라는 거 이거 이름 석자 쓸 줄 모르는 무식쟁이라서요 알겠네 천천히 갚으시게 빚을 내주겠네 요렇게만 끄으시게 문서에다가 이건 뭐야 수결입니다 수결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손바닥 모양으로 보통 우리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얘기하죠 이겁니다 내 전 재산을 저당 잡히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손에 진짜 무슨 된장을 뭐 이런 간장을 와 나 정말 돌아비겠다 진짜 이건 마치 아주머니라는 말이 왜 나왔어요 애의 주머니라서요 이거하고 똑같아 이런 여성 비하 발언이 어디 있냐고 그게 말해서 내 글자로 뭐라 그래요 민간 어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한 어원이 아니고 마음대로 말장난 치는 거 선원들이 이거 뭐야 타바꼬가 너무 맛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언제 옵니까 다음 배에 옵니다 해서 담배라고 불렀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손에 장지진다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두 개를 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곡식을 빌려 썼더니 거기 문서에는 무슨 내용이 1년 뒤에 적혀 있었습니까 1년 안에 이것을 갚지 못할 시에는 이 땅은 자동으로 어떻게 돼요 양반 대감댁에 소유가 된다 이거예요 이거 제일 잘 써먹은 게 뭐야 경상우병마사 1862년에 백낙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조병식 조병갑 사촌 형제입니다 탐관오리의 대명사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호남 땅을 하는 이 군도가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강동원을 치는 거예요 강동원의 무관 이미지는 백낙신에서 받아왔고 그게 풍량 조씨라는 거는 어디가 있어요 송영창하고 강동원 부자의 그거는 묵을 받아왔어요 조병갑이한테서 따가지고 온 거예요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겠다 철종이 막판에 잭 소리 한 번 냈다가 3개월간 잭 하다가 다시 1년 동안 황음무도하다가 1년 뒤에 죽은 사건입니다 임술밀란이 일어나자 봐라 밀란이 일어나지 않느냐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 안다 하면서 삼정이정청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어떻게 돼 그래야 돼 뭐 그동안 외척 세력들이 했던 모든 풍량 조씨와 안동 이 영민 씨는 아직 나오기 전이지 풍량 조씨하고 안동 김씨의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 또 하나의 세도 가문이 또 있었거든요 남양 홍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양주 홍씨인가 뭐 그래 양주 홍씨 가문인가 그 가문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 TV 조선이라고 TV 조선이어서 잘 안보긴 하는데 간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간택 그 드라마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그 헌종 지금 마누라가 안 그려져 있죠 헌종이 원래 마누라가 있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 개비를 하나 드려야 돼요 지금 다음 정실 왕비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뭐냐 하면은 자기가 찍어놓은 그게 있었어 그 안동 김씨 요 순원왕후 김씨가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대왕 대비로 살아있어가지고 자기가 하나 딱 찝었다고 그게 찝었는데 그게 뭐냐 홍씨의 그거였어요 효정왕후인가 뭐 하여튼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찝었는데 헌종은 거기에서 정확하게 드라마에서 정확하게 그거는 묘사를 했던데 간택 장소에 원래 절대 들어가면 안 되거든 임금이 그거는 내명부니까 왕 대비의 권한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 간택 장소로 지가 뛰어들어가 내 마누라 내가 찾겠다고 그리고 뛰어들어가서 어떻게 돼 여자 하나를 딱 찍어요 일부러 제가 할매들 돌아보게 만들려고 업세트 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게 또 말이야 세도정치 가문에서 내 마음대로 못 고르게 만든다 이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광산 김씨를 딱 꼽아요 그래서 그게 간택에 그 거기에서 막 그 홍씨하고 김씨가 막 버리는 그 암투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왕비는 홍씨가 되고 아니면 1년 뒤에 그 여자를 잊지 못해가지고 광산 김씨를 어떻게 되는 후궁중에 빈으로 들여요 그래 그 간택이라는 드라마가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헌종이 그 정도 왜냐하면 저가 아버지가 익종이잖아 익종한테 배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삼정의 문란 우리의 대외적 위치 미국에 처음 방문한 조선 선비들이 겪은 일 근데 나는 얘들이 뭘 겪었는지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무슨 민영희기가 보빙사로 가가지고 민영희기는 다시 유럽으로 가고 홍영식이는 다시 일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그래가지고 마치 무슨 역사전을 그날에서 말이죠 저기 심용한 강사가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노 무슨 저 마치 이것이 민영희기 수구파와 홍영식의 그게 원래 민영희가하고 홍영식이 굉장히 절친한 사이였는데 여기서부터 사이가 벌어져가지고 이게 무슨 저기 뭐 갑신정변의 뭐가 되고 진짜 참 내가 그래가지고 또 뭐야 6일준이는 또 거기 남아 그래가지고 이제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 돼 자 그러면은 6일준한테 미국의 시민권을 줬어 안 줬어 미국 정부가 안 줬어요 최초의 미국 시민권자 누구예요 서재필이에요 뭐예요 도망간 사람 갑신정변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미국까지 도망간 사람 그 사람에게 최초의 미국 시민권을 줬습니다 소위 레퓨지 즉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거예요 이 사람이 체스터 아서 대통령이죠 체스터 아서 근데 워싱턴 DC가 수도였습니다만 워싱턴 DC는 사실상에 그냥 그림자였고요 실질적인 모든 회의는 뉴욕하고 보스톤에서 다 했습니다 거기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습니다 뉴욕하고 보스톤이 그래서 보스톤 레드삭스와 뉴욕 양키스가 붙으면 완전 전미국이 떠르르한 거예요 라이벌의식이 굉장합니다 미국에 처음 방문한 조선 선비들이 이렇게 겪었어 그럼 겪었는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행기 뭐 있어요 에디슨 회사하고 J.P. 모건 스탠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J.P. 모건 스탠리를 덕수궁 바로 옆에다가 지사 세우개가 지금까지 거기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에디슨 회사에서 에디슨이 직접 오지는 않고 전기시설을 경복궁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발전기를 계속 돌리는데 발전기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거 좋겠네 가지고 경회루 있잖아 경회루 거기에다가 발전기를 넣고 돌려가지고 수온이 올라가가지고요 몇 천만 원짜리 잉어들이 다 죽었어요 2개월 만에 아시겠습니까 인어들이 다 죽었어 그래 개화파들이 1882년도에 임오군란이 밤에 일어났는데 불만 켜져 있었더라도 이 사태가 안 벌어졌을 건데 라고 폭사한 선혜청 당상관으로 있다가 교하고 모래를 섞어줘가지고 군인들이 밥을 못 먹고 13개월 동안 월급도 못하고 버티고 있다가 가가지고 다 죽여라 해가지고 했던 그 사건에서 지 삼촌 죽은 것만 억울한 거 아니야 민혁인은 민태호가 거기서 죽은 것만 뭐가 중요한지 그 불 밝히는 게 뭐가 중요한데 그거를 그래 자랑스러운 개화의 역사라고 역사전을 그날에서 그렇게 방송을 떠벌리고 앉았나 에디슨이 그거 하나 만들어주기 그래 대단해요 그래가 두 달 만에 물고기 다 죽어가지고 다시 수구개합 수구파들이 이렇게 전기의 불을 밝힌다는 것은 자연을 거스르는 밤에는 어두워야 하거늘 요즘에 왔으면 그 사람들은 어찌할 뻔했노 지금 현대인들은 전부 다 그냥 밤에 새벽까지 불야성 아이가 24시 영업 이런 거 보면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런 자연을 거스르는 놈들을 봤나 이랄까 아이가 그 자 밤샘 많이 하는 황은경 작가 자연을 거스르는 작가 같으니 그래서 어떻게 돼 청나라가 이 보빙사가 갈 때도 보빙사 이후에 어떻게 돼 주미 전권대사가 처음에 박정양이가 갈 때 여러분 이름 잘 아세요 박정양이 주미 대사하고 아주 괜찮은 사람이고요 박중양이라는 사람이 또 따로 있거든 그 사람은 천하의 친일파요 아시겠어요? 이름 잘 헷갈리지 않으면 유튜브 분들도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영약 3단이라는 걸 청나라에서 전화합니다 영이라는 건 뭘까요? 옵션 계약이 말입니다 밝히지 않는 이면 계약이 말이죠 나하고 A라는 사람이 매월 강의해 주는데 페이로 얼마를 준다 그래 놓고 어떻게 돼? 뒷면에다가 옵션을 답니다 강의할 때는 항상 코지에서 한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옵션 계약은 공개가 잘 안 돼 이 영이라는 게 그런 단어예요 약은 뭐야? 계약이죠 그 다음에 단, 단이라는 건 뭘까? 앞면에 안 적히고 뒷면에 적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조항이 아니고 뭐겠어요? 단서란 말이에요 단서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1. 청나라가 제시한 게 이겁니다 조선공사가 주제국, 즉 미국에 가면 먼저 청나라 공사관에 알현해야 한다 이 모든 외교 모임에는 반드시 청나라 공사의 아랫자리에 앉는다 참 지랄평을 한다 이 새끼들 중대 사안이 있을 경우 청나라 공사하고 먼저 의논해야 된다 나는 지금 미국의 주제원으로 가 있는데 미국 대사하고 얘기를 해야지 미국의 해당 정부하고 얘기를 해야지 안 그래요? 청나라하고 먼저 얘기하래 죽이려면 돼 이거를 갖다가 세상에 리홍장이가 이거를 우리한테 얘기를 했다고 너가 그래야지 우리가 상국인데 새끼야 1635년을 삼계국호들을 이미 잊었느냐 뭐 이러면서 김홍지비가 바로 청나라 때의 일본 서기관에 제1본 서기관 청나라 관청인데 일본의 외교관으로 가있던 황준신, 황준원이라는 애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조선책략이라는 걸 가져옵니다 이걸 고종에게 보고를 합니다 김홍지비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돼? 김홍지비가 저기 중국하고 일단 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하고 탁 맺어져야 되고요 미국하고 아주 잘 지내면 연 미국이니 결 일본이니 친 중국이니 이런 이상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조선이 지켜진다고 하옵니다 황준신이가 일본에서 한 일이 뭐예요? 러시아를 일본하고 이간질 시키는 술책을 맞고 간 밀정이요 밀정 아시겠지? 그러면 조선을 보고 너희는 러시아하고 잘 지내라고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조선책략대로 갔냐고 명성황후가 안 그렇지 않습니까? 러시아하고 잘 지내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본이 죽여버린 거고 안 그래요? 소위 말해서 뭐야? 줘도 못 먹는 거예요 줘도 못 먹는 거 그냥 먹여준 거야 너 이대로 해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했어요 결국에 지가 칼에 찔려 죽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이 이름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누구일까요? 강화도 조약 1876년 강화도 조약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유튜버 여러분들도 모두 맞춰 보십시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일본 이또 히로부미가 가장 아꼈던 최고의 친일파 당신은 조선을 팔아먹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얘기했던 친일파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완용의 재산은 이완용의 재산은 1926년 당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1926년 당시에 고작 고작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현재 화폐의 가치로 해서 한 200억 정도였습니다 이완용의가 이 새끼의 재산은 이 새끼의 재산은 1926년도 환산으로 여러분 이 새끼의 재산은 1조 2천억 원입니다 전부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입니다 역사에서는 절대로 안 가르치는 인물입니다 누구일까요? 제가 1930년대 이후로는 제가 1930년대 이후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재수없는 친일파가 제가 장군의 아들 1, 2, 3에서 언급합니다 장군의 아들 1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풀려서 나가는 뭐지? 김두한에게 뒤에서 어떤 조그만한 조선인 일본 형사 하나가 긴 또깡 이렇게 부르죠 바로 그 놈이에요 종로경찰서 고등계 형사부장 유승훈이라고 하는 중앙일보에 그 기자가 있습니다 유성훈 기자입니다 여러분 같은 그거 아니에요 유성훈 기자입니다 그 사람은 역사와 정치 이거 연재하는 분 유승훈이요 유성훈이가 왕족이에요 아시겠어요? 나중에 누구한테 처형당해요? 해방 직후에 김두한한테 모가지가 잘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1930년대 이후고요 1900 그러니까 1894년부터 1930년대까지 최악의 친일파가 바로 이 새끼예요 민영준이라는 민영준 그리고 이 민영준이 여러분 을사보호조약 이후에 을사늑약 이후에 어떻게 돼요? 이름을 휘라고 바꿉니다 민영휘 그래서 이 민영휘가 어느 고등학교를 세웠어요? 휘문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민족의 교육사업에 투자하겠노라 1928년도에 지제산에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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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을 떼가지고 휘문고등학교에 기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휘라는 말을 썼습니다 민영휘 민영휘 휘바람도 안 나오네 이 나쁜 놈 평안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임기가 끝났는데 돌아오지 않아 고종이 다시 불렀는데 안 와 왜? 뜯어묵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야 때문에 한 말이 뭐예요? 나온 말 그렇게 안 돌아와서 나온 말 평양감사도 지하기 싫으면 땡이다라는 말 아시겠습니까? 야 때문에 나온 말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가보 농민전쟁 때 어떻게 농민군과 화해를 하지 않고 조선관군으로 하여금 기관총을 드드드드드드드 우금치해서 갈기게 한 새끼가 바로 민영준이에요 다 죽여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민씨 가문의 영화를 위해서는 청나라에게 위탁되어도 상관없다라는 썩어빠진 새끼였습니다 이 새끼가 그래서 그 말을 공개적으로 해갖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리홍장이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때까지 65년 평생에 만난 새끼 중에 제일 나쁜 새끼다 세상에 어떻게 저놈이 조선의 고관대작이냐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친청파였다가 갑자기 어떻게 돼 아니 G1쪽의 수장인 민비를 죽인 친일로 돌아서요 저 새끼가 돌아서 돌아서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일본 메이지천왕이 히로이토 저가 아버지 있잖아요 메이지천왕이 조선에는 쓸만한 인간이 오직 딱 한 명 있으니 민영준이로다 일본 천왕한테 인정받아 참 좋겠다 좋다 아이고 여러분 민영준의 자손이 민영준의 손자가 한일은행 은행장을 지냈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어떻게 죽는다고? 굶어 죽고 친일파를 하면 3대가 어떻게 살아? 편안하게 잘 삽니다 한일은행장을 딱 하다가 어떻게 돼요? 퇴직금을 모아 산 섬이 있으니 그게 뭐예요? 남이섬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남이섬 겨울연가에 나오는 그 남이섬 친일행위로 산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뭐로 샀어요? 퇴직금으로 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소송이 걸렸거든 어떤 언론이 친일의 대가로 받은 섬이다 이렇게 쓰는 바람에 그건 허위사실이죠 저거 친일의 대가로 받은 게 아니라 나의 정당한 은행원 생활에 있는 퇴직금이다 라고 주장해봐야 그럼 이렇게 물어봅시다 저거 아버지가 민영준이 아니면 지가 어떻게 하니를 냉장으로 올라가요 저거 아버지가 독립운동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할 소리예요 인간이 조선국은 자주국가로서 일본국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청나라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본국 정부는 지금부터 15개월 뒤에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조선국 경석에 가서 직접 예조판서가 외무부 장관이거든 교재 사물을 토의하면 해당 사신이 주재하는 기간은 다 그때 형편에 맞게 정한다 조선국 부산 초량항에는 지금도 부산 지하철역에 초량이 있잖아요 내고향 부산시 동구 초량 3동 아시겠습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 공간이 세워져 있어 양국 백성들의 통상직으로 내왔단 말 이렇게 수르륵 돼가지고 넘어갔어 제12관 잘 보세요 어디서 많이 들은 말 같지 않아 11개 조항 위에 11개잖아 11개 조항으로 토의 결정한 이날부터 양국은 성실히 준수 시행하며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 양국 정부는 다시 조항을 불가역 고칠 수 없고 영구히 성실하게 준수함으로 우위를 두텁게 한다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니에요 영구히 불가역적으로 이거 뭐야 위안부 합이죠 얘들 그거 되게 좋아해 일본 애들 이 외놈들이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해 역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 강화도 조약은 천만다행 천구백육십오 년 한일 저기 수교 조약 즉 저 뭐고 저 김종필 오희라 그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하고 기시노브스케가 했던 거 거기에서 강화도 조약부터 모든 뭔 조약 뭔 조약 뭔 조약 다 전부 다 무효로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고칠 수 없다며 연구하다며 이때 프랑스하고도 수교했고 미국하고도 수교했고 다 했잖아요 이런 조항 없어요 얘들만 있어 얘들만 이거 되게 좋아해 이 새끼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그래 합시다 한 게 인마예요 이완용이 뒤에 딱 숨어가 아니겠습니까 가보 농민전쟁 때 청나라 군대를 데리고 들어오자 우금치 전투에서 조선관군들이 기관총을 써야 되냐 대화로 풀어야 되느냐 해서 모두 자기 집안의 영화만 생각하고 절대로 외세에 유리하게만 해야 된다라고 했던 식민지의 원흉이 바로 이 새끼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조선의 왕족들 살해됐다 7월 23일 이게 이모군란이거든요 굉장히 더울 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강의를 솔직히 7월 23일에 하고 싶었어요 진짜 솔직히 그래요 한데 내가 오후 3시에 지금 사도세자가 뒤주에 들어간 시간에 내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월 4일 오후 3시 아시겠어요 청덕궁에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뒤주에 내가 이렇게 서가지고 죄송합니다 사도세자 저는 영원한 소론입니다 딸랑 민승호 지는 쪽에 줄 서가지고 우리 마누라가 나를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이런 걸 민승호 민승호 폭탄 터져 죽으네 민겸호 민규호 민영익을 절대로 저기 주지 양자로 못 준다 했는데 민규호가 가가지고 저거 형 보고 막 뭐라 해갖고 양자로 준 거거든 그다음 민태호 민영익이에요 요렇게 다섯 명의 명성황후의 외척 바로 여흥민 씨 삼방파 의 모습입니다 여흥민 씨라고 다 싫어하면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난 삼방파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실 그분은 좀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구한동 김 씨한테가 니 세도 가문이잖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야 신한동 김 씨야 그럼 사람들이 그러겠지 그게 다르나 너희끼리 그냥 편하게 그렇게 부르는 거 아이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아시겠죠 가수배기성이 그러면 강사배기성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요 애틀랜타 아닌 회장이 저거 아니잖아요 저는 애틀랜타에 가본 적도 없다고 그러고 보니까 그죠 아까 먹은 코카콜라 본사가 애틀랜타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보십시오 드디어 갑신정변 요것도 이미지 출처 얘기 안 했던 뭐랄까봐 이미지 출처를 가져왔어 줌 인터넷에 있습니다 이 사진 유명하죠 이 사진 많은 프리메이슨이 전세계의 그림자 정부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우리 테란노 대학교에도 몇 명 있어요 그런 사람 전세계는 음모론으로 구성됐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갑신정변에 이 사진을 보고 어 이 옷과 홍영식 서광범 이 사람들 김옥균 박영효 이런 사람들 이 갑신정변전에 결의를 다지는 미념 사진이에요 우리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고 했던 사진에 뭐야 이렇게 찌르고 했는데 이게 출처를 알 수 없는 프리메이슨의 전용 포즈래 이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갑신정변은 프리메이슨이 일으키는 거다 아 아 진짜 테란노대에 이거 주장하는 학과장 두 분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냉수 먹고 속 차리세요 끝장토로 한번 붙어봐 이 복장은 일본 공사한테 빌려 입은 복장입니다 이제부터 신식으로 한다고 그리고 이 포즈는요 당시 전 세계에 가장 유행하는 남자의 포즈가 나폴레옹의 포즈예요 아시겠어요 나폴레옹이 항상 이렇게 한 손을 이렇게 넣고 해요 그게 뭐냐 코르시카에서의 죽음의 맹세라는 겁니다 코르시카섬 출신이잖아요 아시겠죠 코르시카는 지금요 나폴레옹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섬은 전부 다 뭐 그냥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나폴레옹이야 기념품이 내가 가봤잖아 야 아들 나폴레옹이어서 안 태어났으면 우짤 뻔했노 모든 남자들이 손 찌르고 댕겨 이렇게 지 나폴레옹 된다고 갔다 오거나 그런 소리 하여서 뭔 놈의 프리메이슨이고 돌았나 진짜 그러니까 이란다 니는 프리메이슨의 대변인이냐 이랬대 어떤 댓글러가 로스차일드 할 때 내가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는 개뿌리다 이랬다고 프리메이슨의 대변인이구나 니가 프리메이슨의 지원을 받았구나 어휴 범규야 좋지 그럼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에 그 지원을 받았으면요 내가 이 코지를 사지요 빌딩을 다 사지 황 작가 그렇지 않아 얼마나 좋겠어 장비부터 해가지고요 최신형으로 다 스튜디오로 다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재단 지원을 하도 많이 받았다고 늘 악플러들에게 제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래 니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원을 받았구나 그분은 오히려 지원금액이 좀 짤 수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알겠습니까 한 만원이면 됩니까 그러면 이 자동으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김옥균 홍영식 박영효 서재필입니다 급진개화파 온건개화파 민씨 세력 그 다음에 대원군 세력 이렇게 네 개로 나뉜는다고 급진개화파가 다 일으킨 게 뭐요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입니다 이거를 서울대학교 규장가계 관장이자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인 정옥자 교수가 김옥균이 여기에 들어갔다고 이 갑신정변을 굉장히 폄하합니다 그분이 책에서 왜 신안동 김씨의 세도를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일으킨 정변에 불과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분 강의를 들었을 때는 뭐 그런 줄 알았는데요 그렇구나 사실 그게 별 의미가 없구나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스무살에서 스물세살 된 청년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엄청난 노력이 내가 왜 프리메이션 얘기가 나오겠어요 이 어린애들이 어떻게 정변을 일으켜 뒤에서 뭔가가 있었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옥균이 이노우의 가오루하고 같이 저기 뭐야 한성조약 맺으러 가서 이모군란 때 막 일본인 별기군을 막 쳤잖아요 우리 90군대들이 그래 놓으니까 일본인 쪽에서 어떻게 됩니까 누구 다 배상해내라 인마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럼 밀렌도르프 이런 저기 독일 애들이 가서 밀렌도르프라고 있어요 히딩크가 영입되네 그래서 있어가지고 걔가 가서 김옥균하고 같이 가서 이노우의 가오루하고 이러고 밀렌도르프는 거기 여기 러시아하고 밀약 맺는다고 그거 가가 있고 뭐 러시아하고 밀약이 있어요 그거 맺는다고 그거 가가 있고 왜냐하면 원산 앞바다인 영흥만을 러시아에게 조차해주고 청나라하고 일본이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경제이권을 많이 차지하게끔 만들어놨었다고 그때 그래가지고 김옥균은 그것도 모르고 야 밀렌도르프 어디 갔나 막 이라고 이따가 아시겠습니까 이라고 이따가 내보하는 말이 김옥균이 이노우의 가오루에게 모든 서양 서적 이런 걸 다 받아 갖고 오거든 그때부터 일본 쪽으로 굉장히 기웁니다 이노우의 가오루가 또 굉장히 그 멋있는 소리에 이노우의 가오루의 그 배 떠나는 김옥균에게 우리가 한때 오해가 있어갖고 조금 관계가 그거 했을지언정 자네의 인간성은 내가 인정하네 어? 그 몸은 떨어져 있으나 내가 준 서책이 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항상 자네를 생각하겠네 야 이노우의 가오루가 또 그런 그게 전문 고도의 작전입니다 소위 말하여 친일파를 양성하는 거예요 그게 이도 히로부미와 야마가타 아리토모와의 삼두 정치에서 이노우의 가오루가 그 역할을 맡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 홍영식이 이렇게 여기 서재필 이렇게 나오죠 예 1895년 10월 8일 새벽 5시 별기군 아니 조선훈련대라는 게 갑오경장 이후로 생겼습니다 신식군대였죠 조선훈련대가 생겨가지고 이 신식군대를 명성황후의 여흥민시 세력들이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없애고 좀 더 여흥민시 쪽에 충성하는 새로운 군부대를 만들어가지고 호위청을 만들려고 했어요 경복궁을 호위하는 병사들을 그러면 졸지에 이 조선훈련대는 없어지면 직업을 잃나요? 아니면 그냥 계속 군인으로 잃나요? 직업을 잃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조선훈련대는 민씨를 어떻게든 처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까뜩 들어있었어요 그 조선훈련대의 대장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에요 우범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범선 이 우범선의 어떻게 돼? 우범선의 아들 이 어린 아들이 누구? 우장춘입니다 우장춘 씨없는 수박 네 우장춘 우리 민족의 농업의 성자 그렇죠? 자기 아버지의 죄과를 끝없이 반성하고 살았던 사람 그렇죠? 그래서 일본인 부인은 이 일본인 부인이 일본을 굉장히 원망하는 교육을 많이 시켜줬습니다 일본이 명성황후를 죽인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자 보시겠습니다 괴한의 침입 여기에서부터 이 방비를 여기서부터 이 뒤에 장안당 오코루까지의 모든 방비를 막고 있는 군대가 어디예요? 조선훈련대예요 조선훈련대가 당시에 명성황후 근처에 지밀무사로 있던 홍계훈 이런 애들 있잖아요 홍계훈 같은 애들과는 다른 부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조선훈련대 조선훈련대 전체가 일본 미우라의 미우라 일본 공사에 그거에 협조합니다 하시겠어요? 협조하고 이 문을 위범선이가 열어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들이 다다다다다다 뛰어놔 원래 같았으면 얘들은 이미 광화문을 넘으려고 할 때 다 죽었어요 넘으려고 할 때 안 그렇습니까? 1894년 이미 경복궁은 일본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범궐당했죠 7월달에 그렇죠? 고종황제가 치욕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두 번째 범궐사태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라고 조선훈련대를 거기다가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신식군대를 그때 구식군대 해놔으니까 졌다 이래가지고 맞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민씨가 그거를 바꾸려고 하니까 민비가 그걸 바꾸려고 하니까 우범선이가 조국을 배반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범선이 요기에서 맞이한 사람 새벽 4시에 원래 오기로 했는데 일 다 벌어지고 6시에 와가지고 왜 이리 늦게 오셨습니까? 네 이놈! 중인놈이 어디서 감히 대원군에게 흥선대원군이 이때 아침에 왔습니다 미우라에게 연락을 받고 원래 4시에 오려고 했는데 자기가 주동한 거 같잖아 가뜩이나 저기 15년 전에 그 뭐야 아니요 15년이 뭐야 22년 전에 그거 그 민승호 폭탄 선물도 지가 줬다고 사람들이 욕하고 있는데 22년이나 흘렀어도 다 알지 뭐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왔다 우범선이가 일본에 갔는데 고영근이라고 하는 고종의 자객에게 죽습니다 김옥균도 갑신정변 일으키고 나서 어떻게 돼요? 김옥균도 고종이 보낸 자객 홍종우에게 죽습니다 나라는 못 지키면서 그런 자객은 또 어떻게 잘 보낸대 이것도 되게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전봉초 이게 바로 조병식이요 조선방공령의 주범 조선방공령 다시 얘기합니다 뭐냐 내가 수탈해가지고 처먹어야 되는데 이걸 일본에다 갖다 주노 이 말입니다 임옥훈란 때도 쌀이 왜 그렇게 부족해요 강화도 조약해가지고 일본 애들이 원산하고 인천하고 부산에서 막 끌어가버린 거 아니야 쌀을 쌀이 부족해가지고 군사들한테 13개월이나 그 월급을 못 준 거 아니에요 그죠 쌀 겨들어간 거 이런 거 주고 여자분이 군대를 잘 모르시죠 군인이라는 것은 저도 병장 제대했기 때문에 밥을 주지 않는다 이거는 거의 국가 전복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밥을 한 끼 못 먹는데 이건 있죠 평소에 내가 다이어트를 했던 뭐 단식을 하던 군복을 딱 입는 순간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니 배식을 안 해주는 군대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13개월이나 월급을 안 줬으면 그거 진짜 그거는 혁명 안 일어났으면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쌀겨 들어간 거죠 그래 여기 전봉준이라는 사람이 이분하고 하는데 전봉준은 선언서에서 뭐예요 왕 옆에 있는 진영군 같은 영민 씨 같은 그런 탐관 오리를 쳐야 된다 라는 거라면 김개남 즉 남쪽에서 개벽 세상이 열린다 이걸 뭐 개같은 남자 개새끼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이 있대 죽을래 정말 아시겠습니까 이거 김개남하고 한번 붙어볼래요 살 수 있는지 남쪽의 개벽 세상을 열겠다고 하는 이런 이름이 뭐야 개남 왕국이라 그랬다고 즉 뭐야 혁명을 꿈꿨다고 얘는 왕의 모가지를 따야 된다 새로운 왕국을 열든 공화국을 열든 백성이 한울림이 돼서 하나 되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쪽이라면 아니다 근왕 즉 뭐야 왕 주변에 있는 애들만 싹 죽이고 왕 그대로 놔둬라 이거 있죠 그 두 사상의 대립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두리가 분열되고 결국에는 동학이 집니다 우금치 전투에서 그래요 전봉주는 숨어 있다가 숨어 있다가 김개남도 마찬가지로 숨어 있다가 잡히는데 김개남은 골 수령이 성격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지방에서 죽여버리고 전봉주는 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왜? 얘는 사상이 근왕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 그래서 고종이 뭐라 그랬겠어요. 글마 그 얼굴 한 보자. 글마 그래 나를 위한다며. 그래서 그럼 지가 그 내를 위하면 어떻게 위하는지. 도대체 그러면 누구에게 역심을 품고 있는 건지. 누구한테 얼마나 당했는지 한번 보자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온 거예요. 김개남이는 자기를 죽인다며. 그러니까 뭐야 올 거 없어. 야 거기서 알아서 처리해. 이겁니다. 시끄러우니까. 아 우리 많은 분들이 음 하고 계시네요. 천만다님. 오늘 보니까 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그렇죠? 백희선 강사가 지금 이거 어떤 각오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냥 뭐 재미나게 미미 광어 뭐 이러는 줄 아십니까? 어? 그리고 뭐 잡설 좀 하지 말라고. 잡설만 하면 6분으로 줄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게 6분으로 줄여져요? 어? 그때 당시 백성들의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 자 여기에 아까 하도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 하니까 내가 얘기합니다. 이 서재필이 이름이 미국식 이름이 뭐예요? 필립 제이슨이잖아. 이게 프리메이슨의 이름이래. 서재필이 나중에 얘기합니다. 조선 독립을 위하여 프리메이슨 단체에 가입한 적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미국 생활할 때. 처음에 가서 처음에 가서 너무너무 큰 고생을 해요. 너무너무 큰 고생. 자 자기가 이완용하고 과거 시험 동기예요. 서재필이가. 아시겠어요? 동기라고 과거 시험 동기.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부인을 하나 얻어 사는데. 이 혁명에 가입을 하게. 혁명에 가담하게 돼서. 자기가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도망쳐 나왔는데. 내 마누라는 어떻게 돼? 내 마누라는. 자 죽기 직전에 도망쳐 나와가지고 배에 올라탔더니 일본 배가 이 서재필을 내려주지 않아요. 서재필하고 박영효하고 둘이 탔거든. 내려주지 않아요. 왜? 그런데 국제법상 그 타국의 배는 그 나라 영토로 보기 때문에 강화도 조약에 의거해서 어떻게 돼요? 일본 영토에 조선 관원이 들어와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부합니다. 배의 선장이. 그리고 일본으로 출항을 해버려요.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도 어떻게 돼요? 김옥균 저 뭐야 김옥균도 있고 서재필도 있고 박영효도 있을 것 같으면 조선정부를 압박하기 딱 좋은데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서 데리고 들어왔는데 박영효하고 김옥균은 일본에 그냥 남는데 박영효는 일단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다가. 중간 기찍지 하와이에서 나는 도저히 미국까지 못 가겠다.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다. 이러고 돌아옵니다. 서재필 혼자만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서재필 혼자만 미국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하수구 청소부 쓰레기 청소부. 요즘 말하면 환경미화원이죠. 하수도 치는 거 온갖 거 다 합니다. 수도공, 낙엽 쓸기, 아파트, 경비원, 엘리베이터, 보이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짐짝에 갔는데 이런 냄새나는 아시아 새끼하고 막 발로 차가지고 여러분들 간디가 당한 거 같고 하잖아. 서재필은 훨씬 더 해요. 여러분 미국에서. 간디가 남아프리카공항국에서 1등석에서 내리라카나 이런 거는 애들 장난이에요. 아시겠어요? 내리라 해가지고 짐도 다 버리쁘고 막 이래가지고 내리고 내가 변호사일진도 이럴 텐데 일반 영국 민중, 인도 민중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래가지고 독립운동에 투신하는 거는 그거는 서재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서재필이 5년 동안 당한 거에 비하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정의 끝에 고등학교를 다시 들어가요. 자기가. 미국에서 고등학교부터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고등학교 3학년 때 나간 전교 운변 대회인가 거기서 그랑프리를 타 얘가. 그 카운티 전체에서 연설을 영어로 막 잘한 거예요. 수많은 학생들이 이야 한국이라는 나라 대단하다. 그 연설 능력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당시에 뷰캐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너는 뭘로 생계를 꾸미니? 너는 도대체 뭘로 생계를 꾸미니? 라고 얘기하니까 저 하수구 치웁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 그래갖고 되겠나? 그러면 너 거기서 얼마나 버노? 내 딸이 하나 있는데 엄청 말 안 들어. 네가 와가지고 좀 과외 좀 해줘라. 연설 능력이 좀 이를 거면 말과 글을 이렇게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어디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럼 제가 가서 따님을 돌봐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딸이 어떻게 되냐면 뭐냐면 그 딸이 우리 보통 과외를 하면 어떻게 되죠? 숙제 잘해요? 과외 선생님 말 잘 들어요? 그렇죠? 남학생이면 예쁜 과외 선생님 좀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여학생이면 어떻게 돼? 잘생긴 강동원 같은 남자 선생님이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숙제는 잘 안 하죠, 보통. 공부도 잘 안 하고. 엄마, 아빠는 돈만 썼다 그러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던 이 딸을 한 달을 딱 가르치고 두 달째 월급 받는데 어차피 한국이라는 지도에도 모르는 나라에서 왔으면 그냥 조용히 있다 가세요. 날 공부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라고 얘기를 하는 이 딸에게 서재필이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뮤리엘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내가 하수구 청소가 하도 역 같아서 내가 월급을 좀 많이 준다길래 내 당신 아버지의 부름에 응했어. 이걸 지금 영어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부름에 응했어. 내가 보고 이름도 모르고 위치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지도에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에 왔으니 너는 원숭이처럼 살던 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지금 사람답게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말했나? 네가 결혼을 안 해봤는데 공무원 시험을 치는데 전국에서 3등을 한 사람이야. 그 3등을 했는데 그때 7등으로 붙은 새끼가 지금 주미 대사 주미 정권 대사 대리로 와 있다. 그 새끼 이름이 이완용이다. 아시겠어요? 나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새끼하고의 악연을 얘기하자면 이랬거든 뮤리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한테 어따 대고 잔소리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네가 이 나라에 대사쯤 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새끼가 어떤 새끼냐면 1884년에 다 외국까지 갔다 온 김옥균부터 시작했고 이런 사람들이 그 개혁파의 우정국을 건설하고 우정 시스템 즉 우편 시스템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왕비의 조카라는 새끼 하나가 야 그 개혁파 새끼들 맘맘 많고 급진이니까 치우고 해방청이라는 때로운 단체를 하나 만들어 해방청을 만들어서 내가 밀어주는 그 사람 하나 딱 써봐 진짜 얘가 조선을 위해서 큰일을 할 놈이야 그래서 김옥균, 서광범, 홍영식, 서재필, 박영효 등 모든 사람을 제끼고 어떻게 돼요? 이완용이라는 새끼를 거기다 씁니다 민영환이가 쓴 놈이에요 조선을 위해서 큰일을 할 거라면서요 정확하게 봤네 나라를 팔아 처먹었지 않습니까? 이 여흥민 씨 집안의 사람을 바라보는 눈의 편협함 아시겠습니까? 그래갖고 을산늑약들 자결함은 다야? 왜? 지가 청구한 이완용이가 나라 팔아먹어서 하도 부끄러워서 그랬나? 안 그래요? 그럼 뭐 죽고 난데 그 자리에서 혈죽이 피었다는 동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혈죽이 피든가 말든가 장미가 피든가 말든가 소나무가 크든가 말든가 그게 나라만한 현실이라고 하면 달라져요? 그래서 필립 제이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누라는 그 이완용을 몰아내기 위한 정변 그리고 고종 황제 옆에서 민 씨를 몰아내기 위한 정변에서 그것이 실패로 3일 만에 돌아가고 우리를 지원해 주기로 했던 일본군은 오지도 않고 내가 내 마누라면 3족이 멸되는 것을 봐야 했다 내 마누라는 점맥이 우리 아기를 안고 친정아버지한테 달려가서 3족의 친정은 안 들어가거든 처가는 안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했는데 한 번 그리 취직 갔으면 그 집 귀신이라고 안 받아줘가지고 그리고 돌아가는 가마에다가 선물이다이라고 비상약그릇을 줬습니다 저 장인이 죽으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죽으려고 있죠 서럽게 울다가 그 약을 마시고 어떻게 돼요? 아기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같이 죽자는 거죠 비상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죽었다 뮤리엘 나는 결혼을 한 번 했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모든 별난의 원인이었던 이완용이 그 새끼는 지금 전권 미국 공사로 와 있다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뮤리엘이 누구의 조카입니까? 그 뷰케넌의 자기 아버지 뷰케넌의 사촌 형님이 누구입니까? 제임스 뷰케넌 미국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조카카넌이 그 분이 유일하게 미국 대통령 중에 총각이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뮤리엘이 사실상의 뭐야? 공주였다고 그때 당시에 그 뷰케넌이 전국을 개혁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네 큰아버지가 무엇을 개혁하려고 했나? 전국의 미국의 포스탈 코드 즉 우편번호 시스템을 모두 개혁하려고 했던 게 네 삼촌 아이가 전국의 기득권에게 반발을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야? 미국을 발전시키긴 했으나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에요 그 사람이 안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부로 이 과외 알바를 그만두겠지만 파트타임샵을 그만두겠지만 뮤리엘 당신 태어나 보니 당신도 미국이 아니었던가 나도 태어나 보니 조선이었네 복받은 나라에서 편안하게 살고 신분마저 높으니 자네의 이 아나무인격인 성격을 내가 고치러 왔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이제 가겠다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웅변대회 1등 할만하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뮤리엘이 여기에서 완전히 뿅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석 달 뒤에 결혼합니다 열아홉 살 여성과 제가 여기 사진을 하나 내겠습니다 뮤리엘 스튜어트 뷰케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혼을 했잖아 그래서 아까 최초의 무슨 권자?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나요? 나는 낙후된 조선의 위생상태를 고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균학을 공부해야 되죠? 그럼 세균학을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 의사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된 거예요 프리메이슨한테 가서 의사가 된 게 아니고 제발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시 김홍집이 불러들였을 때 어떻게 돼요? 돌아갑니다 누구와 함께? 뮤리엘과 함께 돌아갑니다 뮤리엘이 뭐라 그래요? 나도 같이 가겠다 왜? 내가 가야 당신을 죽이지 못할 테니까 미국 시민이지 않나 그죠? 고종이 그럽니다 오이 아메리카노가 되셨다고? 그 가벤가무 영화 있죠? 그 저기 뭐야 박 누구야? 그 고종역에 박희 아씨 박희순인가 예 박희순 박희순 그래서 그 커피 타주는 바리스타로 누가 나와요? 김소연이 나오잖아요 그 영화 처음 들어보신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있습니다 갑에 아관파천 당시에 커피를 즐겨 마시던 비밀스러운 고종의 모습 오늘 강의 마쳤습니다 어떠신가요? 잠깐만요 뭐 밀란이 어떻게 진행되고 뭐 우금치에서 얼마 짓고 이런 강의 할 줄 알았죠 그래서 다들 안 오신 거지 뻔한 거 아이가 뭐 맨날 죽었다 뭐 이 얘기 뭐 해가 뭐하노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막 됐다 사도세자와 영조가 하이라이트지 무슨 즉 모든 것의 원인을 설명하는 사도세자 영조 편에 이은 결과를 오늘 보여드린 거예요 영조가 그 개판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테란노대학교 업그레이드 노래하는 역사 콘서트 강의 제4강 제19세기 밀란과 세도의 시대까지 오늘 마쳤습니다 노론 뽀개기 여러분 노론 뽀개기가 어떻게 4강 동안 진행되는지 오리 이원익 정성이 왜 19세기에는 나타나지 않았는지 참 원망스럽기만 한 강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